아 이거 손멸 정리하는 거라고요? 예예 이렇게 뜯는 거에요 이거 보석할 거면은 까만 녀석이라서 블랙 서페이서에 유광 섞어서 그냥 뿌려버릴까 AK에서 책 나오거든요 예예 데미지인가? 저희 우선 침블러 보석한 거 몰랐거든요 그거 하려고 저번에 제가 그 사진 올려놨던 거 누가 그 그래픽을 디자인해 놓고 보니까 유광은 진짜 이쁘던데요 예 SF 스타일 침블러 가지고 들고 가가지고 침블러는 완전히 반짝반짝으로 해서 아하 아하 아